제가 타인이라는 노래를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낸 사람 떠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에도 소용이 없네 너 안아라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람의 가슴이 아파 울고 오네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가수 임수검님 또 들으셨고요 장미빈님 반갑습니다 장미빈님 반갑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에도 소용이 없네 너 안아라 사랑했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람의 가슴이 아파 울고 오네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잡음 너 안아라 사랑했지만 감사합니다.